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? 나는 옹성호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 원어브를 만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 그 전에는 참 많이 불안했었지 지금은 아니지만 무튼 고생 많았고 앞으로도 나를 믿고 원어브를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향해 나아가자 화이팅! 옹성호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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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